병아리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nhk 연속 tv 소설에 대해서는 병아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수탁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수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갓 태어난 병아리 닭은 닭목권과에 속하는 가축화된 새이며 적색야계의 아종이다. 닭은 가장 흔하고 널리 퍼져있는 가축 중 하나로 미국의 통계전문기관인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구상에 적어도 227억 마리의 닭이 존재하며 이는 다른 어떤 조류보다도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인간은 닭을 주로 고기와 알과 같은 식품을 얻기 위해 기르며 극히 드물게는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한다. 닭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기원전 6000에서 8000년 즈음 동남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던 야생 적색야계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어 지금의 닭이 되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서구권에서 닭은 원래 닭싸움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키웠으며 헬레니즘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식용으로 키우기 시작하였다. 닭의 어린 개체는 병알이라 부른다. 닭의 알은 달걀 또는 계란이라 부른다. 머리꼭지에 벼슬이 있고 부리 아래에는 육수라고 하는 붉은색 피부가 늘어져 있다. 자란 닭은 몸무게는 약 0.5에서 5kg이다. 목은 품종에 따라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몸은 깃털로 덮여 있으며 다리와 발은 비늘에 쌓여 있다. 깃털들은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맨살이 드러난 부분인 벽과 육수는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데 땀을 흘리는 대신 이 부위를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머리의 양 옆에는 귓불이 있는데 품종에 따라 붉은색 또는 흰색이다. 벽 육수 귓불은 닭의 품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발에는 발톱이 있으며 수컷은 각 발에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뼈로 된 구조물이 있다. 닭은 한 번에 몇 미터 정도밖에 날 수 없는데 주로 적을 피하거나 잠을 자러 회때에 오를 때 날아오른다. 닭은 발톱과 부리로 적에게 대항하고 흙을 파서 곤충과 식물의 씨 그리고 도마뱀과 작은 쥐까지도 찾아 먹는다. 닭은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지만 후각은 사람보다 무디다. 먹이를 모이주머니에 저장했다가 천천히 위로 내려보낸다. 소화액과 섞인 먹이는 모래주머니로 들어간다. 모래주머니는 위의 근육질 부분으로 닭이 삼킨 모래나 돌멩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알갱이와 모래주머니의 벽이 움직여서 먹이를 갈아서 잘게 만든다. 닭의 수명은 7에서 12년 정도이다. 양계장에서 기르지 않는 닭이라면 15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의 수명이다. 머리가 작아 지능이 낮아 보이지만 연구 결과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다. 동양에서도 5가지 덕을 가졌다고 할 정도 닭은 극지방을 제외한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사육되는 닭은 3천에서 4천 년 전에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야생닭을 가축화한 것으로 추측되며 닭의 근원인 야계는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및 중국 남부지방의 적색 야계 인도 대륙 중부와 서남부의 회색 야계 실롱군도의 실롱야계 및 자바섬의 녹색 야계 등이 있다. 집닭은 품종 개량이 다양화되면서 육룡종과 산란종 겸용종 애완종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에서 레그온은 산란종에 속하는 품종으로서 원산지인 이탈리아에서 수입하여 미국과 연국에서 17세기 후반에 처음 개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그온의 4종으로는 흑색종 적색종 횡반종 백색종 등이 있다. 특히 닭은 인간에게 도축되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동물로 한국에서만 연간 10억 마리 이상 도축된다. 닭의 새끼는 병알이라 부르며 a. 닭의 알은 달걀 또는 계란이라고 부른다. 시비지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류이다.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닭으로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육룡개는 다음과 같다. 고기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알 생산을 목적으로 기른 닭으로 1년에 최소한 15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수탁 없이도 암탁 혼자서 무정란을 낳는다. 암수가 있어 병아리 부하용 수정란을 낳는 닭으로 육룡종개와 산란종개, 토종종개 등이 있다. 2004년 12월 9일 국제 닭 개념 염기서열 해독 컨소시엄은 닭의 유전자 지도를 발표했다. 닭의 질병 중 대표적인 것으로 조류 독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식용 닭들은 공장형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pta와 같은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이 생산과정이 동물학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7년 kbs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 동물공장 2부작, 산란기계 닭, 편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 병아리의 부리를 자르고 성장촉진제를 먹여 인위적으로 달걀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닭농장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닭고기입니다. 분류, 닭고기 요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내용 출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